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264페이지 2절 도시개발조합보죠. 이 도시개발조합은 본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점수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이 1번 조합설립 오른쪽 페이지 보면 설립동이 넘어서 보면 설립등기 조합의 성격 조합원의 내용이 나와있죠. 임원 그리고 넘어서 보면 268페이지 조합총회가 나오고 대원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조합원의 경비부담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한묶음입니다.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문의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을 보겠는데요. 264페이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 구역에서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 때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재가 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있다. 이 안에서 환지방식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재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자로 등장을 하고자 조합을 만드는데요. 그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해서 만들었다 해서 도시개발사업 조합 그냥 도시개발조합 때로는 그냥 조합 이렇게 이 법에서 표현하니까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재가 설립하지 건축물소재 아니다. 지상권재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조합이 법적 절차가 거쳐서 성립이 되면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재는 다 의무조로 조합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조합을 설립할 때는 두 가지 절차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조합이 성립되는데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재들이 우리 조합 설립하자라고 조합 설립행위라고는 법률행위 합니다. 합동적 법률행위 하는데 그런 의사합치가 있게 됐다 하더라도 유의하게 법률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제해요. 그때 그런 조합 설립행위라고는 합동적 법률행위가 유혹하려면 이 도시개발국을 진행했던 지정권자에게 바로 법에서 유혹하는 요건 맞춰가지고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만 그 법률행위가 유의하게 효과를 발생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될 때 신청자는 누구고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 7명 이상입니다. 이네들이 신청하고요. 신청할 때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신청을 해요. 신청서를 들고 지정권자한테 갑니다. 그때 이 토지소자 7명 이상은 꼭 있어야 된다. 이 수치 알아주시고요. 7명. 그리고 조합 설립에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그 약관인 정관을 작성해서 첨부해가지고 냅니다. 조합 정관. 이걸 첨부해서 내요. 낼 때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자 7명. 여기 그런데 토지소자가 10명, 20명, 30명 된다. 그때 7명이 딱 의사 합치봐서 인가신가 인가되느냐. 아닙니다. 아까 이 안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탄생되면 자기 의사는 무관하게 토지소자이면 다 접해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될 때는 이 안에 있는 이의 당사자인 토지소자의 동의를 받아서 내야 됩니다. 이 동의요건이 중요해요.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받기 위한 요건. 아까 환지방식을 가지고 개발격을 짠다. 그때 동의 받아라 그랬죠. 그 동의하고 갔습니다. 동의요건하고. 이 안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은 토지소자와 와자 중요하고요. 토지소유자 총수 토지소유자 총수의 총수의 2분의 1 사 동의를 확보해서 되면 돼요. 그래 와자 꼭 아시고 면적이 3분의 2지 총수가 3분의 2 그럼 틀리고요. 총수는 2분의 1 이 수치함께 토지면적은 3분의 2 이감기 자 이거하고 이걸 바깥에서 출제했는데 그럼 틀려요. 토지면적 2분의 1 사 에 해당한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3분의 3 동의받아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정확하게 깨뚫고 그 다음에 와자지 또는 하면 틀린다는 걸 유니마세요. 자 이렇게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바로 지정권자가 요건 급여했다 그러면 설립인가 내줘요. 설립인가를 내렸다. 이렇게 설립인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조합이 성립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조합을 성립을 시키려면 인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바로 설립인가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가서 등교해서 30이네. 30이네. 우리는 법인으로서 조합을 설립할 테니까 법인께 좀 내주세요 해서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등기를 함으로써 함으로써 바로 그 토지소유자인 사람 결사체에 법적으로 법 민격이 부여됩니다. 법적으로 사람과 똑같이 권리출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인격이 부여되어서 법인으로서 법인으로서 이 조합이 마침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조합이 성립하려면 뭐까지 꼭 맞춰야 되는가 등기까지 해야 성립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성립한다. 설립인가만 받아가지고 성립한다. 그럼 틀려요. 절대 안 되고 등기까지 해야 된다. 등기함으로써 법에서 사람과 똑같이 인격을 부여서 권리출이 되고 그래서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됩니다. 이때 이 성립된 조합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느냐 법적으로 법적으로 말이죠 이 도시개발법의 규정한 절차를 서서 이 조합이 성립됐네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 아니에요. 공법상 법인으로서 성격을 갖습니다. 공법상 법인인데 사람과 결사체의 법인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단법이에요. 사단법으로 성격을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되기서 만들어졌죠. 용리를 목적으로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이라 그래요. 비영리 사단법인 성격을 갖는다. 사단법인으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그리고 이 조합인 법인에 대하여 이 도시개발법 이 법을 먼저 적용해요. 이 법을 적용하는데 없으면 바로 민법 중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이 있거든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있어요. 재단법인 아닙니다. 사단법인 조합 아닙니다. 바로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갖다 적용하면 돼요. 갖다 적용한다. 이걸 중요한다. 그래요. 자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었다. 그러면 조합의 구성원이 누구냐.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이 되겠죠. 조합원. 그래 이 조합원은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조합원은 바로 조합의 구성인 조합원은 여기 동의를 주었던 동의서를 주었던 반대파가 됐던 부문하고 동의업을 부문하고 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면 모두 다 조합이 된다.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소자이면 무조건 조합이 된다. 의무적으로 다 된다. 건축물소자 아니고 지상권이 아니다. 토지소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이때 이 조합원은 조합을 운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조합원의 구성으로서 이 조합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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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물을 갖습니다. 조합 구성으로서 권리, 의무를 갖게 돼요. 이때 권리는 이 조합원의 안건을 의결하게 될 때 조합의 총회가 개최돼요. 이 총회는 조합원 전체성으로 조치되는 최고의결기구인데요. 반드시 조합에 둡니다. 반드는데 이 총회 열 때 말이죠. 조합원의 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서 권리를 행사해요. 이때 권리할 때 A라는 토지소에는 10조부터 B라는 토지소에는 100조부터 이렇게 면적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 권리 행사할 때는 평등한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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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때요. 그런데 저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 있다. 그런데 A가 단독소에 가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의결권을 하나 행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땅은 B가 5형제가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다. 5분의 1씩 공유로 되어 있다. 이때 공유자에게는 각각 하나씩 의결권을 주는 게 아니라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준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 공유자가 지금 5명인다. 5명의 대표자 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법에서 주고요. 나머지 4명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공유자라도 나대지 공유자는 공유자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남은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이다. 그래서 집합금으로서 이 가량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자가 있다. 건물에 그리고 구분소자는 땅에 대한 짐을 가지고 있다. 이때 구분소자는 토지 소자로서 각각 의결권을 하나씩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 내는 겁니다. 돈 그래서 조합을 운영하게 한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경비 부담 이때 부담을 하게 되는 경비 조합 측에서 돈 내세요. 그랬는데 냈으면 좋은데 이걸 자꾸 미지미지 안 냅니다. 연체하고 있네요. 연체하면 강제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강제징수는 조합 측에서 직접 낳을 수 없고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자 제도가 사업자인다면 특별자치도사에게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하면 위탁받아 이네들이 바로 법적 절차가 거쳐서 징수를 하여다가 조합에다 갖다 줘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고생했습니다. 징수한 금액이 100원이었다 그러면 100원의 4%를 나눠 다시 떼어서 줍니다. 그래 위탁수수로서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떼어서 준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이 조합의 총회에서 여러가지 안건을 의결하게 되는데 안건을 의결할 때마다 조합 총회를 열면 조합원들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조합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대행기구를 두게 돼요. 그 대행기구가 말입니다. 바로 대원회가 되겠네요. 대원회 이 대원회는 조합에 무조건 대원회를 두는 게 아니고 의교권을 가지고 있는 의교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수가 50명 이상 이다. 50명 이상 인 조합이다. 그럴 때는 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원회를 둘 수 있다. 대원회를 꼭 둬야 되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다. 대원회를 대원회 대원회를 둘 수가 있다는 임의적이다. 50명 이상 할 때 둘 수가 있다. 좀 알아두시고요. 이때 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서 대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있고 대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직 이것은 총회에서만 의뢰할 수 있고 대원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는다. 이 정관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정관 변경은 오직 총회로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개발 계획 있잖아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을 해서 바로 나갈 때 총회에 의결을 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 지정권자가 받아서려주죠. 이런 개발 계획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환지 계획을 짜요. 개발해서 이렇게 환지 주겠다는 계획을 짜는데 이 계획서가 아주 중요한 계획서예요. 이 계획이 한 번 확정되면 그 계획도로 환체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최종 결정할 때도 총회의 의결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합의 말이죠. 임원을 꼭 둡니다. 임원. 임원을 꼭 둬요. 임원이 뭐냐면 조합자 감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조합자 이사 감사 이걸 임원진이라는데 이 조합에는 임원을 꼭 둬야 돼요.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를 꼭 둔데 이 임원은 어디에서만 뽑느냐 대원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총회를 열어서 조합장 선임 뽑는다. 이걸 선임이라 합니다. 조합장 선임 이사 선임 감사 선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총회에서는 이런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이다 하고요. 오직 조합 총회를 열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조합이 이제 사업을 다 완성해서 환지첨을 하고 딱 끝났어요. 청산을 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려고 한다. 조합을 해산할 때도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조합을 바로 합병하려고 한다. 다른 조합하고 합병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총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조합 합병과 해산도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장이라는 직책은 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그리고 총회 열면 총회의장이 됩니다. 대원회 열면 대원회의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조합장 막강해요. 그리고 이사는 조합장을 해서 보좌하고 말이죠. 업무를 분장해서 처리해 주는데. 그래서 이 조합장 이사는 조합을 대표하는 성격을 뜨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해결을 감사하는 친구죠. 그런데 이 조합장과 이사라는 자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또 계약을 제기한다. 그러면 자기익을 우선시해버리고 조합이익을 소홀히 할 수 있군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 계약을 하게 될 때는 바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파트에서 잘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정관도 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요. 이런 내용을 병의한다. 병의할 때도 변경해봤습니다. 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외적으로요. 변경인가가 아닌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 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바로 이 외당초 설립인가 받아갈 때 우리 조합 사무소는 여기다 둘랍니다. 이 무슨 무슨 동, 무슨 무슨 건물에다 둘랍니다 했어요. 그런데 주된 사무소 소지를 다른데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는 변경인가 받는 게 아니라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은 신고사입니다. 변경신고사. 그리고 우리 조합원한테 이렇게 이렇게 알리는 권고방법을 정했습니다. 라고 정해서 인가받았는데 인가받고 나서 그 권고방법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할 때도 변경신고만 된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빠른 속도로 여러분 체크해야 되니까 파트 읽어보세요. 264페이지. 가로 1번 조합사를 민가해서 토지 소지 7명 이상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받아라 받으시고 인가권자는 지정권자다. 7명 이상이다. 그거 받으시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또 받았는데 다만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과 공고방법을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만 된다. 중요하고. 나머지 통과 통과.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설립동에 나와 있죠. 동그란 1번 조합사를 민가 신청할 때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상으로 동의받아라. 동의자수 산정 1번 1번 국공지가 있다면 포함해서 산정해라. 받으시고 2번 꼭 받으시고 그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동그란 3번 이 조합사를 민가 신청서 낼 때 A라는 사람이 동의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 철회했다면 그 자는 동의서에서 빼준다는 것.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알아주시고. 3번입니다. 철회. 자 3번 통과하고. 4번. 여기에 저 C라는 사람이 동의서 주었습니다. 인가도 신청하기 전에 C가 저 C 친구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가버렸습니다. 친구한테. 그러면 친구는 동의한 토지 소유자부터 이 소유권을 승계 치대하게 됐다면 이 친구는 동의한 걸로 간주를 해요. 다만 설빙과 신청처리하면 이 동의를 친구도 철회할 수 있고 철회했다면 동의자수에서 빼준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뭐까지 맞춰야 성립하냐 등께야 성립한다 꼭 받으시고 2번에 1번 조합은 등께하면 법인께이 부여돼서 법인이고 그리고 등께해야 성립한다 꼭 받으시고 3번 이 조합에 대하여 이 법은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걸 먼저 적용한다 그 때 쓰고 이 법에 규정한 것 빼고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 받으시고 가로 1번의 조합은 1번 동그라미 채소 읽어두십시오. 토지 소유가 된다. 2번 조합은 권리무와 아까 했죠. 1번 조합은 보휴 토지 면접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격권을 갖는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합은 부터 그 해당 도시개발법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분을 이재받은 조합은 정관인으로 조합을 받더라 본래 의격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재한 조합은 의격권을 승계할 수 있다. 받으시고 조합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꼭 읽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도 읽어두시고 가로 2번 조합 임원은 감토가 3가지였는데 임원 꼭 둔다. 이때 동그라미 2번 임원은 의격권을 갖는 조합은이 토지 소유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원은 총회에서만 산임한다. 그 다음에 3번 이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했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조합은정에서 총회를 선임한다고 했는데 조합장 이사 감사는 조합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라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결격사유라고 그래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 미성년자 한정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미, 피, 피 이네들을 민법상 제한능력자로서 단독로 유의한 법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임원 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네들도 제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이면 당연히 조합은의 지위를 갖는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 임원만 못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인 조합은으로서 파산 선거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되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금고의 상을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된 압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2년이 지나가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집행위에 선거받고 집행위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위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다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겸직이 금지됩니다. 갑이란 사업이 지금 조합장 선출됐는데 그 자가 이 사감사 직원 해볼 수 있냐 안 된다는 거 감토 두 개 쓸 수 없다라는 거 겸할 수 없다 이 A가 이 사업장에 지금 토지 소자로서 임원이 됐다면 그 자가 다른데 토지 소유하고 있었건만 거기서 한지방식 가지고 사반답시고 조합 만들 때 거기 와서 임원으로 나설 수 없다는 거 자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임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는데 임원이 되고 난 후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임원 자격을 상실당하게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그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동그라미 1번 꼭 봐두실 거 조합장은 조합대표 조합사무총괄 총회의장 대원의 의장 이사의 의장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총회가 나있죠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별표가 중요해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밑줄 친 거 있죠 정관 변경 개발객 수립 환진객 작성 조합장 이사감사 임원 선입 조합의 합병과 해산 이런 것들은 오직 조합 총회 대원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바로 대원에서는 의결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밑줄 치지 않냐는 사항은 대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받으시고 가로 2번 대원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은 수가 몇 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관할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원을 둘 수 있다 50명 둘 수 있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란 비밀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으셔서 또 써놨습니다 다음 5개는 5가지 사항은 반드시 조합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대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거 꼭 확인해 두시고 5번 조합은 의무적으로 경비를 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 이때 경비를 내게 그럼 그 조합 측에서 그 경비대라고 했는데 안 내고 연체했다 그러면 바로 연체를 부담시킬 수 있고 연체로까지 체납하고 있으면 이제 강제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조합 측에서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관한이 없고 바로 관할 지자체왕인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제주도는 특별자치 도사에게 위탁한다 위탁을 받아왔던 그녀들을 징수했다 징수했다 조합 때 가져다줬다 그러면 바로 고생했습니다 라고 100분의 4를 떼준다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70페이지 보시면 실시계획 이렇게 나와있죠 실시계획 자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신자들 사업을 하게 될 때 막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자기를 시행자로 칭했고 그 구역을 칭했던 지정권자님에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결제 좀 해주세요 해서 신청기의 실시계인가입니다 인가시책입니다 이때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행사한다 이거죠 이때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시행자는 이미 지정권자여하여 그 사업장에 고시하고 있는 개발기 있죠 개발기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작성할 때에는 그 도시발구역의 장소는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적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걸 간주가 되니까 그게 원칙이니까 지구단위계획이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짜야 되죠 이때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무엇을 할 때 함께 짜느냐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그것 다 포함해서 작성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걸 체크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가로 1번 실시계획 작성해서 시행자는 개발기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다 엄청 중요하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엄청 중요표 가로 2번 동그란 1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나머지 시행자들은 하루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시행자로 정했던 지정권자님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냥 고시하고 들어가면 되지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들은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님한테 인가신서 인가고시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하셨다 이때 인가권을 지고 있는 지정권자가 인가신청을 받았다 근데 그분이 국토교통부장에 있다 그러면 미리 인가를 내중기 전에 그 사업장에 관할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시도사 대도상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도사가 지정권자로서 인가신청을 받게 되었다 그랬더니 인가를 내중기 전에 그 사업장의 현황을 제외하고 있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구석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요 그 내용이 3번에 나옵니다 3번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시계획 인가고시 작성고시가 떨어졌다 3번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가로 4번 봅시다 4번은 또 1번이 중요합니다 4번 1번 보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이렇게 실시계획 작성을 하게 될 때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행자가 시행자가 한다고 그랬죠 작성할 때는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실식을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그리고 이 사업장 안에는 이미 그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가 이렇게 사업할 거야 라는 개발객을 수립해서 고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행자가 바로 이 계획을 고시했던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증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요 이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할 때는 이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되 이 장소는 지구단위 계획이니까 실시계획때는 지구단위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에다 집어드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와 섭외할 때 개발계획 내용에다 집어드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이렇게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님한테 인가시행해서 인가고시받았다 인가고시받았다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 할때는 자기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자기한테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이렇게 실시계획 고시가 떨어지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이제 이 사업장 안에 들어가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고요 사업착수권이 발동됩니다 사업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 실시계획 속에 지구단위기 지금 들어가 있죠 지구단위기까지 지금 포함해서 고시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계획 고시나면요 원래 지구단위기라는 것은 국톱산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서 고시하죠 도시군가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실시계획 작성해서 고시한다 인가해서 고시한다 이 고시권자가 도시군가로 결정고시권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고시권자가 지정권위의 국장도 있고 시도사도 있고 대도사장도 있었죠 같은 사람입니다 행정식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지구단위기 이 지구단위기 또 바로 별도의 도시군가 이방 결정고시 필요 없고 이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다정적으로 이 지구단위기 또 도시군가로 결정고시를 간주해버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실시계획 고시가 있게 되면 국톱산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이 지구단위기획은 자동적으로 국토협상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가 된다는 것 즉 지구단위기 기획 종전의 종전의 이 사업장 도시군가로 결정했던 것은 구법 신법의 내용과 구법의 내용이 서로 상처하면 신법 우선원칙이 적용한다 고로 종전의 결정됐던 도시군가상 하고 이번에 고시 내용 간에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된 것 본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1번을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3번 이 실식의 고시가 떨어질 때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사업 착수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농지가 있다 이미 아닌 산지가 있다 그때 막 전역해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냐 오 있습니다 왜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하거든요 산지법상 산지용 허가를 받은 걸 간주하거든요 여기다 공공하수도를 설치한다 그때 그 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공사시행허가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저기 박스 안에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허가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받은 걸 간주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시행자라는 자가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신청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그 사업장에서 농지용을 산지용을 공공하수도 시설공사를 등등도 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준비해서 함께 첨부하여 실식에 인가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인가권자인 지정권자께서 미리 그 인가권을 지우고 있는 관계행정기관관과 협의를 해요 협의 요청을 들어가면 그쪽 기관장들은 20일에 의견을 주셔서 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했다 그러면 실식인가권자인 내주거든요 이렇게 실식의 인가권자인 작성고시가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안에서 하게 될 때 요구하는 인가권자 등을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해서 절차에 간수화를 개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3번이에요 272페이지 동그라미 3번면 실식의 인가에 의해 의제될 수 있는 것에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해준다 실식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 해당 실식에 대한 다음 각호 박스 안에 쭈쭈쭈 있죠 이런 건에 대하여 인허가 등에 관해서 관계행정기관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보며 그 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이거든요 뭣뭣으로 본다 뭣뭣으로 본다 이걸 법령으로 뭣뭣으로 의제된다 뭣뭣으로 간주된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실식의 고시한 경우는 실식의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밑에 있는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도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실식의 인가고시 작성고시가 있으면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다 받은 걸로 본다 그래 어떤 것들을 받은 거냐 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필요한 수도 같은 거 쫙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받은 건다 2번 여기도 하수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하수도법에 따른 새로운 신도시 만드니까 공공 하수도 공사시행 하가 받은 건다 그 다음에 통과 통과하고 4번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에 따른 하천전용화가 받은 건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전용화가 받은 건다 농지법상 농지전용화가 등을 받은 건다 산기업상 산지전용화가 등을 받은 건다 그 다음에 저기 9번 만약에 이 시행자가 공사하면서 임대주택을 진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 주택법상 뭐 건축을 받아야 된다든가 주택법이라 건축법상 건축을 받는다든가 또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또 받아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런 서류를 동시에 실식의 인과 신청할 때 내거든요 그래서 실식의 인과고시 작성고시가 떨어지면 건축법상 건축화가 받은 걸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때에는 별도로 건축화 등을 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다 아파트 막 30세 이상 진다 그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서류에 이미 다 함께 넣어가지고 이 인과고시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걸 본다 건축상 건축화가 등을 받은 건다 만약 이 사업장 안에 무의원 분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개장해서 이장하려면 무의원 분묘 개장화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묘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받게 하는 서류를 동시에 대해서 실식 인과 작성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인과고시 받으면 그런 것도 받은 걸 간절해서 이장해도 합법적이에요 그게 바로 18번에 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무의원 분묘라 하죠 없다 없을 연고자가 없다 무의원 분묘라 하는데 이걸 풀어서 지금은 연고자가 없는 이렇게 한글로 씁니다 자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화가를 받으면 한다 그 다음에 건축성 건축화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한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계산화가 받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저기 16번에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설 설치한 거 한 거 본다 이 정도를 좀 봐두십시오 때로는 여기에 대규모 점프를 설치해서 할 필요가 했다면 개설 등록을 마치고 본다 이런 게 나있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심화해가지고 이런 실식의 인가에 의해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 해당 법률으로 정하는 관계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지정군요는 실식을 작성하나 인가할 때 그 내용의 실식의 인가에 의해 박스 안에 있는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회장은 협의 요청을 받아봤부터 며칠 내 의견을 제시하면 끝이다 21 그 기관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한 걸로 간주해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더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가 더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농지법라든지 농지법화가 등을 의제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구석구청장 국토교통장에게 더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서를 함께 제출한다 지정권자가 더시발구역 지정할 때 농지법화에 따른 농지법화가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더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더시발사업시장으로 지정된 때에 농지법화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주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통과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몇 필요가 되었냐면 275페기까지 통과하고 276페 보겠습니다 276페 보면 사업의 시행방식이 나와있죠 사업의 시행방식이 나오는데 아까 그 전 시간에 했죠 더시발사업 시행방식이 3가지 있다 체크합니다 1번 더시발사업 시행자가 더시발구역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하나 환지방식 둘 이를 혼유하는 방식 혼유하는 방식 이렇게 3가지로 시행할 수 있다 2번 이런 시행방식 결정에서 시행자는 더시발구를 증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박스 안에 있는 그런 더시발사업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출한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1번 환지방식 2번 수용 또는 사용방식 3번 혼유방식 있죠 여러분 그 박스 보면 1번 2번 3번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 사유를 짝지게 하는 것이 시험권입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환지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사유가 있죠 어떨 때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혼유방식 이런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환지방식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용생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유가 여러분께서는 어떨 때는 수용생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 사유를 먼저 딱 정리해 두셔야 돼요 수용생방식은 이 말의 핵심 용어입니다 집단적으로 크게 신도시 만들 때 여기다 떠나면 집단적으로 그래 우리가 우표를 수집한다 할 때 수집 헷갈리면 수집 그래 보다 계획적 그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바로 집단적으로 해서 조성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수용생방식을 정해서 할 수 있고 나면 환지방식을 정해서 합니다 특히 두 번째 환지방식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나번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의 집가가 인근 집가입에서 엄청 높아가지고 수용방식으로 하기에는 많은 보상을 준비해야 되고 공사비를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크다 그럴 때는 원주인한테 땅 개발해서 다시 주는 환지방식을 조교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지이 높아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 그때 무슨 방식을 가져간다 환지방식 그 다음에 가합원 대지로서 효용정진과 공공소를 정비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한다 분압한다 구역변경 지목변경 형제변경 공공시설 설치변경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환지방식이다 그 다음에 혼용방식 아까 하나의 구역안에서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하는 것이죠 이때 2번 봐봐요 시행자가 이렇게 도시발사업을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1 여기에서 이렇게 도시발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을 섞어서 하는 게 혼용방식입니다 혼용방식을 적용해서 할 때는 여기는 수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라고 그 사업장을 구분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해서 했다면 분할 혼용방식 이렇게 하고요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분할 혼용방식 한다 두 가지가 있다 꼭 분할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선택적인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쪽의 똥어람 3번 이렇게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해서 하는 분할 혼용방식을 통해서 사업할 때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기반성 설치비용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시계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 가로 3번을 보면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국을 지정고시할 때 개발국을 짜가지고 고시해서 구역도 지정하고 시행방식도 지정하고 그러죠 개발국을 확정해서 고시해가지고 여기다가 수용방식을 하겠다라고 고시해 놨어요 시행자도 확정고시하고요 구역도 지정고시하고요 이렇게 도시개발국을 지정한 후에 수용방식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많은 보상물 준비해야 되고 또 그 공사비를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크다 그럴 때는 이걸 도시개발국을 지정한 후에도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주고 끝내자는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국을 지정한 후에 이렇게 수용상방식을 가지고 사보자 했던 사업장을 환지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 도시개발국을 지정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구역이 혼현방식이었다 그러면 혼현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전부 환지방식으로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요 이 사업장이 원래 환지방식으로 하자 그랬는데 이걸 수용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행방식 변경해서 지정권이라는 도시개발국을 지정 이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그걸 잘라버렸습니다 있다 없냐 있냐 있다 어떨 때냐 1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된다 2번 공공사업 시행자가 말이죠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된다 3번 그 도시발조합을 빼고 도시발조합은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야 될 때만 시행자가 되죠 그런 종류 빼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그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상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그래 1번과 2번은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은 개발방식으로 개발사업 이렇게 되는데 하나 여기 공유해가지고 환 이렇게 돼있죠 환 개발방식 개발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환자 앞에다가 순환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순자가 빠졌네요 순자 순환 개발방식 개발사업 순환 개발방식이란 것은 순차적 개발사업 1번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게 하여 도시발구역 내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이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라든가 소유자 가로컨넷돼서 이네들을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걸 순환 개발 방식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도시발구역을 증하게 될 때 주로 미개발자만은 논바 야산을 포함해서 하는데 때로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될 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집까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이 사업자 철거민들이 발생하겠죠 이 철거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발구역 아내가 됐든 박해가 됐든 새롭게 주택을 건설하든 있었던 주택을 활용해서 옮기고 뿌시고 옮기고 뿌시고 옮기고 뿌십니다 이걸 순환 개발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순환 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때 임시로 거주케 했던 주택이 있었는데 이 주택을 순환용 주택이랍니다 순환용 주택 순환 주택 임시 거주케 있는 사업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하고 계세요 라고 했는데 사업 끝나고 나서도 거기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사세요 라고 아예 설골을 줘버리고 아니면 환침을 해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로 2번 순환용 주택 사용해서 시행자는 이제 금방 가로 1번 순환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에 그 순환용 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다 그네들한테 계속 그네들이 원하면 사기 원하면 그냥 소유권 줘도 되고 그리고 임시로 살게 했던 그 주택에 임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로 3번 보면 이런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더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 주택이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순환용 주택을 그네들한테 그냥 분양할 수도 있고요 계속 빌려주는 임대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와 같이 분양했다 순환용 주택을 또 순환용 주택에 임대를 해줬다 이랬을 때는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기 대상자이거나 이주 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바로 환기 대상에서 그걸로 대체해서 주고 제어할 수 있고요 이주 대책을 수변과 관계에서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3번 이 3번의 1번 임대태 공급에서 동그라미 1번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여기 세입자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면 세입자의 주관정을 위해서 반드시 임대주택 건설용위를 조성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 받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가로 2번의 1번 임대주택의 인수문제가 나있죠 동그라미 1번 이 공공시행자 중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를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으로 공급되는 임대태 건설용위를 임대태가 인수해야 된다 아까 바로 임대주택용으로 건설했다든가 용지를 확보해놨다 시행자가 그러면 그걸 바로 시행자가 요청하면 공공시행자들은 그걸 넘겨받아야 된다는 것 공공시행자 중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급되는 임대태 건설용위나 임대태가 인수할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공공시행자는 아까 국지 전공이 있었죠 국가무지방자산체 정보처림기관 공공기관 지방사 이렇게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281페이지 제5장 수용 사용방식의 사업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들 장기간 수업 받으시면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